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대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만나와 꼴을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욕기 3장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욕기 3장은 1장, 2장은 산문체입니다. 설명체, 소설이나 수필을 쓰듯이 이렇게 설명체로 쓰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욕기 3장은 시체, 시, 고시조체, 문학 양식이 다른 거죠. 하나는 설명체, 이거는 시체, 시. 그래서 이거는 탄식시 같이 고백하는 그런 시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욕의 탄식입니다. 뭘 탄식해요?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가 낙태되었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자기 생일에 대한 저주입니다. 왜 그날이 있었는지, 왜 어머니가 나를 태해서 잉태하였는지, 그때가 캄캄했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주장했더라면, 죽었더라면 이런 소리죠. 그날이 없었더라면. 그러니까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그거를 시형체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감성적으로 써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제 이것을 보면 이걸 어떻게 볼 건가요? 이 욕의 탄식을 어떻게 볼 건가에 따라서 내일부터 전개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점으로 씁니다. 관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욕이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사생자가 되었더라면, 내가 지금 죽었다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을, 야, 이거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존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저주하고 그것을 이렇게 탄식하고 그것을 죽었다라면 하는 것 자체가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 이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다. 이건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엘리바스의 권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딱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다 소발처럼 보는 거예요. 어? 이게 감히 하나님이 생명 주셨는데 지 잘못 생각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신랄하게 이제 엘리바스가, 어? 이게 정신 못 차리고 엘리바스는 제일 연장자거든요. 욕의 아버지 나이만큼 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동지가 될 수 있죠. 사랑하고. 저도 연세 많으신 저희 아버지 뻘 되시는 분하고 친구 같은 분이 계셔요. 전에 있던 교회에 친구같이 같이 고기 잡으러 다니고 그런 분들. 지금은 못하죠. 연세가 이제 많으셔서. 그런 분들이 계신데 허물없죠. 허물없어요. 그런 분들이 요배 친구 중에 엘리바스입니다. 이분의 특성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의롭죠. 하나님을 독실하고 신실하게 섬겨요. 여러분이 등장하는 세 분의 요배 동료들은요. 현자들입니다. 당대의 현자들이에요. 굉장히 학식과 지식과 경험이 풍성하여서 어떤 대화를 나누거나 논쟁을 하거나 할 때, 논증을 할 때 굉장히 탁월하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요비 탁월한 분이기 때문에 요비 동방의 제일 큰 자기 때문에 재산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그러한 분들이 동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찾아온 분들이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연장자, 제일 나이가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연장자 순으로 나오는데 제일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요배의 탄식을 듣고 이 놈의 자식이 어린 놈의 자식이 하나님 원망하네.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제가 엘리바스의 마음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독실한 신앙과 절대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한계성이 뭐냐면 인과응보의 그 시대적 한계 안에 놓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바스의 캐릭터는 자기의 지난 오랜 삶의 연륜을 가지고 이 경험적 진리라고 그러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적 이 색채를 가지고 욕을 책망하는 거예요. 나무라는 거죠. 이런 캐릭터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어르신 세대는 밑에 다음 세대를 보면서 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아 이런 거 쓰면 안 되는데 제가 안 쓸게요 그냥 이런 얘기 나오면 그냥 아재라고 합니다. 쉽게 아줌씨 아재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은 치부를 해요. 내가 살아봤는데 야 왕년에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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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아재다. 귀를 닫아버려요. 귀를 닫아버리는데 마치 그런 캐릭터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런 캐릭터이지만 그렇게 그냥 뭐 이렇게 좀 막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인격이 훌륭해서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아주 영적인 또 경험적인 이 시대적인 체험들을 많이 하셔서 그 농축된 경험을 가지고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 지나가는 어르신들은 도서관 한 채가 지나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경험과 일생에 산 그 체험들의 내용들을 도서관 한 채가 지나간다라는 그런 경험적 능력을 가지고 요비 당하는 이 일들 요비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이거는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생일과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 그리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세요. 마지막에 23절 같은 거 보면 오늘 말씀 23절 보면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짜여 빛을 주셨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누구에게 원망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 당연히 하나님 이거 그냥 보면 문자 그대로는 그냥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타겟팅해서 원망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생일 저주하고 내가 사생자가 됐어야 되는데 왜 태어나게 하셔서 나 죽었으면 좋겠는데 왜 지금 붙들고 계셔서 이런 미친 듯한 괴로움을 경험하게 하는 거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듯이 보이니까 이 얘기를 들은 이 경험 많은 엘리바스가 자기의 인생 경험을 가지고 이 놈의 자식이 어린 놈의 자식이 어디 다 산 것처럼 내가 인생 살아봤는데 이 놈아 하나님은 죄 없이 절대로 형벌하지 않으시고 악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가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이 젊은 사람이 이게 얼마나 살았다고 고난이 좀 아프다고 어떻게 하나님 원망해 이 자식이 그냥 팍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뭔가 문제 있지 않아요? 이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냥 쉽게 잡히질 않는 겁니다. 뭔가 맞는 말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다. 지금 욕은 지금 뭐를 해줘야 돼요? 그거죠. 욕이 내뱉는 말을 제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3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이 욕이 내뱉는 이 탄식을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저주와 이런 거로 보느냐 아니면 이제 자기 안에 있는 독백이라고 그러죠. 너무 너무 이렇게 아프면 아 죽고 싶다. 이런 거 제가 어제 언뜻 얘기했어요. 저도 셀모임에서 이런 경험을 당했다라고 제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고통을 어머니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제 동생하고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도 좀 거시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제 동생하고 아버지 엄마하고 그렇게 의처증같이 막 하고 있다라고 저희 아버지가 막 의심하면서 쏟아내는 그 언어를 듣는데 제 의식이 제가 DTS 갔다 온 다음입니다. 그때가 DTS 갔다 온 날이에요. 아 진짜 죽겠더라고 그 그 영성으로 충만해서 왔는데 그날 그 일을 당하는데 아주 정신이 못 차이겠더라고 밤새도록 듣는데 나중에는 아주 희한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이거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근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누구를 원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요백 고백 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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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거 독백 독백 이 세상 너무 살기 싫어 내가 왜 태어나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그날 그날이 없었어야 되는데 요고 요고 이거를 이제 이런 독백과 탄식을 어떻게 받느냐 야 제가 하나님 원망하는구나 제가 자살하려고 그러는구나 제가 죽음을 동경하는구나 아이고 이렇게 인식하느냐 아니면 너무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의 탄식으로 고백으로 그렇게 보면서 셀몸에서 그런 얘기를 다 못하죠 근데 너무 괴롭다고 너무 힘들다고 너무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데 형제님 주님을 더 바라보세요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런 정답을 들으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니네보다 더 잘하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신앙적 한계보다 너무 큰 고통이 오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큰 은혜를 영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거 의심하거나 물론 인간적인 한계적 의심도 나기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절대 주권자를 의심하고 그런 유예가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한계라는 게 누구든지 있잖아요 욥기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욥도 이 얘기 하지만 욥도 결국 자기 한계 안에서 자기의 그런 한계를 더 넓힌다고요 그렇지만 저도 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에서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며 가지만 이 한계를 넘는 고통이 있다고요 왜 무게라는 게 내가 견딜 수 있는 무게가 있잖아요 신앙도 자기의 믿음이 수준이 있고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온다고 있다고요 그게 와버리면 그걸 처음에 당할 때는 지금 안 당한 사람들은 몰라요 이 얘기가 이건 몰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이론적으로 듣는 거지 근데 그 넘는 고통이 와버리면 불가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납득이 안 되고 그러면 이거 그냥 탄식이 나오는 거야 이런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 제가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 누구를 어떻게 원망할 수도 없고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여기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꽤 했죠 그걸 견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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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오면 그때 그 시간을 왜 줬는지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데 그때는 캄캄함 밖에 없는 거죠 캄캄함 이걸 어떻게 보느냐 빌닷 같은 경우는 전통을 근거로 해서 이거 한마디 했잖아요 돌아가면서 이거를 전문용어로 돌려가면서 때린다 해서 돌림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요비 탄식 한마디 한 걸 엘리바스가 경험적인 철학적 경험을 가지고 그냥 두둥겨 패고 그 다음 빌닷이 전통의 근거에서 그냥 두둥겨 패고 소발이 인습 자기 그 살아온 다 비슷비슷해요 이 세 사람이 그 소재만 다르지 전부 인과응보사상에 입각한 권선징악을 가지고 그냥 두둥겨 패는 거예요 네가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형벌주니 정신 차리고 회개해라 이 얘기에요 결론 욕은 미치는 거지 이 세 사람이 틀린 말 하는 게 아닌데 이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정의를 가지고 이 자식이 어디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어? 생명 주신 분을 원망하고 이러고 있어 이거 이거 경험 그 다음에 전통 인습 통계 이런 걸 가지고 막 두둥겨 패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우는 조금 더 나아요 엘리우는 이 고난이 형벌적 고난 플러스 교육적 고난이 있다라는 그거를 알고서 그치만 그것도 인과응보적 그런 어떤 것에 의해서 막 욕을 두둥겹해요 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가지만 역시 그 틀 시대적 한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럼 욕이 그 시대적 한계를 틀을 벗어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적 한계를 틀을 벗어나서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고 이유 없이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전에 내가 귀로만 듣더니 이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고난이다 결국 고난을 통해 온전해지고 이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의 간증이 된다 라는 시각을 장착했다면 절대 이런 그래도 좀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렇게까지는 막가지는 않죠 근데 그 한계에 똑같이 인과응보적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성경 왔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의 고통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안에서 이런 탄식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글쎄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드려요 심리상담사처럼 보시면 돼요 아주 죽어라고 고난당하는 사람이 왔는데 내가 상담사예요 상담사예요 그런데 막 이런 걸 토해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아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사생자가 되겠다 죽고 싶다 이런 얘기하면 어떡하나 정신 차리고 상담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두 번 죽이는 거죠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너무 힘들어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뭔가 허무하고 너무 답답해서 나 죽고 싶어 이러는데 어휴 어휴 등신 할 일로 죽고 싶다 그러냐 이렇게 해 그럼 그거 뭐예요 두 번 죽이는 거죠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친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얼마나 힘들면 그러니 하고 그냥 싹 끊어안아줘야지 누가 니네들이 욕도 그 얘기를 합니다 니네들이 말하는 걸 내가 몰라서 이 얘기를 하냐 거꾸로 얘기를 해요 니네들이 경험한 걸 내가 몰라 경험 못해서 이러냐 니네들이 알고 있는 그 전통을 내가 몰라서 이러냐 그게 아니다 하면서 자기 마음을 막 얘기를 하는데 마음을 못 읽어요 마음을 못 읽어 어 그게 얼마나 아픔이 되는지 저도 셀모임에 나가서 그걸 몇 번 하니까 그 다음 번 마음을 딱 닫아버려요 안 얘기해 얘기 안 해 그 다음부터 그냥 그냥 일상적인 얘기 있죠 누구나 아 예 힘들어 어렵고 뭐 힘들 때 기도해야죠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것만 나누지 마음을 안 나누어 마음 지금 마음 나누는 건데 요비 이걸 누굴 뭐 원망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을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이 소발과 이 엘리바사 새 친구가 다 끌어안고 형제 우린 다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이 고난이 이 고난이 아픔이 잘 이겨가 봄새 그러면서 두둥겨지고 끌어안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특심함과 열심을 가졌던 이 세 분이 위로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이제 욕을 죽이는 욕을 돌려가면서 찍어 누르는 이야기들이 내일부터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유한한 사고 정신이 유한하다 몸이 백년밖에 못 살듯이 정신도 생각이 한계가 있어버려요 생계가 한계가 유치원 애들 유치원 애들 사고가 있고 중고등학교 애들 아무리 의료인 것처럼 사춘기를 지내도 중고등학교의 그 사고의 정체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대학생들은 대학생들 그런 것처럼 인간은 인간 자체가 가진 한계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격륜을 판단한다 이거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개가 아무리 개가 친해도 같이 있는 집안의 애완견이 친해도 얘가 인간을 판단하겠어요 인간의 사고와 생각을 어찌 이 개가 다 알 수 있겠어요 고양이가 어찌 다 불가능하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로운 고양이고 강아지라 할지라도 그런 이야기예요 메뚜기가 아무리 탁월해도 어떻게 인간의 그 세계와 이런 것들을 지가 다 판단하겠어요 딱 그렇게 보면 돼요 아무리 애가 똑똑하고 지혜롭다 세 살 때 율곡이 이이가 시를 썼다며요 그 아무리 똑똑한 아이라 하더라도 그 애가 어떻게 인생 전체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 나중에 하나님이 책망하는 게 욕을 책망하는 가르침이라고 제가 말했는데 욕에게 막 쏟아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 얘기 지금 말아 네가 지금 뭐 태초에 기초를 놓을 때 보았느냐 이 얘기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슴에 이해를 가지고 이제 세상에 또 우리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또 이제 캠퍼스로 나가는데 그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지하는 가르치지 말자 가르치지 말자 집안에서 맨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부부끼리 가르치려고 그래서 가르치려고 제가 수없이 죄 안에 내장됐던 본능적으로 내장됐던 그런 것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이게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세요 진짜 가르치면 뭐다 아는 걸 설명하고 경험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품어 주는 거예요 제일 큰 가르침이더라 주님이 그러시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죄를 다 끌어안고 알지도 못할 그때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아니까 너무 은혜롭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가르치려고 그래 이걸 놔라 좀 이걸 좀 던져 이걸 놔 그럼 거기에 그 여백 속에서 은혜와 사랑 속에서 진짜 배울 걸 배우고 익힐 걸 익히더라 여백이 탄식을 그렇게 받는 그리고 옆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도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우리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그리고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나아가는 앞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또 우리 여름 사역 특별히 위해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도록 합심해서 주요 한번 부르지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지 있습니다 주요 부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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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